여기가 뭐 니가 뭐 아무리 뭐 아이돌이고 아름답고 이쁘고 귀엽고 상큼하다고. 저기요. 저기요. 잠깐만요. 뒤에 말이 있잖아. 뒤에 말이. 만만하게 생각하면 알겠어? 만만하게 생각 안 해. 오늘 세영이 배지 하나 주지 않을 거야 내가. 다 가져가. 뭐야? 갑자기 이렇게 잘해줘. 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. 여기까지 들어봐. 니가 아무리 이쁘고 상큼하고 깜찍하고 귀엽다고 해도 이 배지 니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? 그럼. 천만의 콩떡 만만의 말씀. 뭐야? 뭐야? 너무 재미있었네요. 뭐라는 거야. 재미있었어? 그러면은 너가 제일 안 좋은 여기 자리 앉아. 잠깐만. 잠깐만. 다 알다시피 여기 가장 안 좋은데. 진짜. 야 웃기는 거. 쟤 웃기네 진짜. 너무 재미있다. 세영이. 너무 재미있다. 너를 생각하면 흔들리는다. 모두가 너를 보일 때마다 좋아. 너를 보일 때마다 좋아. 네. 너는 왜 그를 헌까? 너를 잘tim.